일을 할 때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대개 10월 10일을 하면 트렌드 서적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새해를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이런 트렌드 서적을 보고 다음 해를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익숙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냥 검색 지금 책 같은 거 안 읽더라도 이게 나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발표한 AI가 이끌을 2025년도 산업전망 발표 이런 중요한 것만 한번 발췌해가지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하면 싸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불대 수준으로. 그리고 로봇이 모두 다 AI가 탑재가 되고 탑재된 AI에는 사전 학습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작동하면서 계속해서 학습해가는 거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을 훈련하는 새로운 가상세계는 자율수술로봇을 현실로 만들 것이다. 로봇을 훈련시키는 플랫폼도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수술 과정에서도 많이 도입될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들 작업가 가운데서 또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작업이 의로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 에이전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에이전틱 AI가 병원 분야에 많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며칠 전에 봤던 슈퍼컴퓨터 광 또 뭐죠 무슨 컴퓨터입니까 퀀텀 컴퓨터 이번에 연체대학에 도입된 게 뭐죠 어제 다뤘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죠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언어모델을 넘어가지고 3d 시공간을 인식할 수가 있는 대규모 월드모델 LWM 모델이 개발이 될 것이다. LLM은 주로 인간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 필요하지만 물리는 물리법칙을 모방한 세계모델에서 학습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LLM이라는 것이 2024년도에 빅히트를 짓던 기초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의 제미나이, 엔스로픽의 클로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어 파일럿, 퍼플렉스트 AI의 퍼플렉스트, 이런 게 다 뭡니까? LLM이지 않습니까? 주로 문자정보가 입력이 돼가지고 AI 모델을 훈련시킨 기초모델인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훈련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로봇은 3D, 시공간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화 같은 비디오 정보, 이미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LLM이 아니고 뭐죠? LWM입니다. 라지 월드 모델입니다. 3차원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 기초모델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 그 기초모델을 가지고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겁니다. 로봇을 훈련시켜야 여러분들 그 로봇이 훈련된 AI에다가 자기가 계속해 또 습득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훈련회가 더 유식해지게 되는 거죠. LWM. 대규모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은 물리 AI 모델의 훈련을 가속화시키고 모든 산업 분야의 로봇 시스템에 지속적인 훈련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 세계가 로봇으로 물리 AI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3D를 인식할 수 있는 AI 기반 로봇이 상용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중국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이제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의 평균 비용은 2025년 1만 800달러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데 2010년 4만 6천 달러 2017년 2만 7천 달러 이런 자본주의의 위대함이란 것은 어마어마의 고가품을 시간이 가면서 대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위대한 겁니다. 지금 보통 시민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18세기나 19세기의 기족들보다 훨씬 더 몹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상품을 대중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발전이 되면 앞으로 노령화가 추진됐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 가사노동을 돕거나 말벗을 할 수 있는 그런 AI들이 많이 발전이 되겠죠. 이렇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혜택 누리면서 강남자파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여러분들 같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먹는 문제를 크게 고민 안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싸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정적 기여를 한 게 뭡니까 그게 반도체 칩이라는 겁니다 칩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 추동력을 만드는 데가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기여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젠선학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이런 거 누릴 때 다 누리고 뭡니까 나는 좌익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정신이 핀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이렇게 실방송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이 정도 여러분들 콘텐츠를 소화하려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 정도의 RA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RA를 그럼 여러분 RA가 여러분들 3명 정도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혼자서 다 이런 처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뭐죠 AI 혁명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유식해지는 겁니까 매일 발전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요보선은 인지하고 주론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학습하는 자율주의인 시스템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중국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휴먼노이드가 사람하고 크기가 꼭 같이 생긴 여러분 아주머니가 빨간색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사람 함께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 아니고 휴먼노이드 인간 모습을 한 로봇인 겁니다 그 로봇이 길거리에 서서 사람 올 때마다 다가가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20km 여러분들 휴먼노이드가 사람들하고 같이 달리게 하는 거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그렇고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거죠 자, 어떤 중국 사람들 돈을 버는 데는 귀재인 것 같아요 응용해 가지고 우리는 수술실과 데이터센터부터 창고와 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로봇이 구형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많이 관찰되겠죠 아주 우리가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소형 언어모델 엣지 컴퓨팅 엣지 AI가 여러분들 발전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언어모델 대신에 소형 언어모델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엣지에서 운영되는 로봇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소형 언어모델 스몰 랭기지 모델 SLM이 부상될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에서 SLM으로 전환하는 자동차 소매업 천단 로보틱스 다양한 산업의 주론을 개선할 것입니다 로봇이라든지 스마트폰이란 이런 데는 대부분 다 SLM 소형 언어모델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업, 재무, 관리 이런 분야의 이름들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가 많이 도입되겠죠 금융회사 그 다음 콜센터 이런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AI 팩토리 로봇이 투입되는 거죠 엊그제 AI 타임스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들 독일에 BMW 공장에 이미 투입 하드금은요 그 저 뭐죠 일하는 로봇을 AI 기반 돈 그 다음에 특히 통신업계는 AI 에이전트를 가장 먼저 도입할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고객에게 비용 절감 요금제를 제한하고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청구 관련 질문에 답하고 결제를 처리하는 분야에 그래서 아마 SK텔레콤이 그렇게 이 분야에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가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스위스 일본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통신사들은 이미 AI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토 국민 이런 차원에서 AI 주권을 여러분들 인식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성능 극대화 시각 언어 모델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인터넷 규모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희귀한 코너 케이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에 비해 가지고 중국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거죠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미국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퍼플렉스 때 않게 물어봤습니다 2025년도에 AI 트렌드 탑5를 한 번 이야기해 달라 AI 에이전트의 급증 AI 기반 사이버 보안 강화 AI ROI에 대한 논쟁 이게 돈이 될 것인가 리턴 오버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했는데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논쟁인 겁니다 올해 2025학년도 과학 연구 분야에서 AI 역량력 학대 AI 기술을 위한 경제적 가치 창출 그런데 이런 넘버 원이 뭡니까 AI 에이전트의 급증 이렇게 이런 딱 정리하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새 정보가 이렇게 입력될 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변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아침에 학습기업 여러분들 실방을 하니까 상당히 좋으네요 ROI 돈이 돼야 되니까 제가 지금 쿠팡 잇저 라이더 일을 하는데 배달 배치며 상담 전부가 AI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빠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시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남기는지 이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보니까 이렇게 또 소개하면 여러분의 지식이 정보가 또 공유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이 진행되면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방송과 관련돼서 체험한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집단 여러분들의 지식을 극대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보시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그러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뭐 그런 이야기 좋은데 그럼 내가 지금 한 100만원 정도를 들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냐 2025년도에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일단이 이제 여러분이